임금의 진실. OECD에서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OECD는 통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통계 중에는 오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교치가 다르고 또 실상을 반영하기 힘들어 오히려 현실이 가려진 통계도 많습니다. 엊그제 나온 자료이지만 이 통계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 30여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 구매력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이 주로 쓰는 물건의 종류, OECD에서는 약 300가지 정도 물건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빅맥 지수는 한 패스트푸드의 햄버거를 구매하는데 그 나라 돈으로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빅맥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하나의 표준 가격으로 놓고 구매력 환율을 계산하고 구매력 환율로 실제 소비능력, 구매력을 평가한 것입니다. 구매력 환율은 상당히 많은 물건들을 함께 놓고 평가한 것입니다. 구매력 환율로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받는 총임금이 전체 OECD 국가 중에 14위였습니다. 14위라는 순위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제 구매력 평가로 각 국가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계산해보니 스위스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이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로는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멕시코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은 4770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이 스웨덴보다 더 높다는 통계 수치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물론 이 통계는 소위 5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풀타임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입니다. 유럽은 풀타임이 아닌 정규직이 많습니다.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풀타임으로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가능한 그런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정규직 사업장, 근로자 1인 일각으로 보고 조사했을 때 4만 6,664달러로서 전 세계에서 14위입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가 되셨나요? 세금 공제 후에 순소득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6위입니다. 1위가 스위스, 그 뒤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세금소득세와 사회보정세 포함, 개인연금저축 제외를 떼고 나서도 4만 달러의 순소득입니다. 일본이 세금을 떼고 나면 3만 6,691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미국도 세금을 예고 나면 우리보다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순소득 세계 6위의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소득세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소득세가 제일 높은 나라가 덴마크 36.5%입니다. 벨기에 21.8%, 독일이 16%, 핀란드 18%, 룩셈부르크가 15.7%, OECD 평균이 15.6%, 호주가 22.1%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냐고요? 4.6%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없는 칠레를 제외하고는 소득세가 가장 낮습니다. 일본이 6.6%, 그리스 7.1%로 한자리 숫자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가 또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55.6%, 오스트리아 49.4%, 독일 49.3%, 헝가리 49%, 프랑스 48% 등으로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금액을 합친 OECD 세금 평균은 36%입니다. 물론 근로자보다 고용주가 내는 것이 더 많겠죠. 한국은 근로자가 7.6%, 고용주가 9.3%를 각각 부담하는데 소득세율 4.6%까지 합치면 21.5%입니다. OECD 중 뒤에서 네 번째입니다. 유사한 통계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대비해서 최저임금 수준은 어떨까요?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독일, 뉴질랜드,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슬로비니아, 벨기에 7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여덟 번째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금 10분위 배율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자, 계층이 가장 적게 받는 계층에 비해 몇 배의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을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최상위 등급인 10분위가 최하위 등급인 1분위보다 몇 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지 살펴봤는데요. 미국이 5.2배로 격차가 제일 컸습니다. 한국은 4.7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칠레 4.3, 영국 3.5로 나타났고 OECD 평균이 3.38입니다.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근로자 집단 간의 임금 격차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임금 격차가 많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받는 임금의 23이야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5%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임 근로자 비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임금은 높은 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은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통계에서 봤듯이 구개립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전 14위고 세우는 무려 6위입니다. 물론 통계에 허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처럼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들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는 방식도 비교적 평등합니다. 유리지갑만 털어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8,800만원 이상 연봉자들은 40% 1억 5.000만원 이상 연봉자들은 43%를 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사회를 비판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만큼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자세가 토론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